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이어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도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국민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6.25 폐허 속에서 이뤄서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을 만든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애국심을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저렇게 금까지 모으면서 노력하는데 그걸 우리가 안 도와서 됐느냐. 이런 것이 합쳐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지식경보화 시대와 문화창조 시대에서는 앞서나가자. 한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새로운 한국을 만나십시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반드시 같이 공전 공영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번 같이 손잡고 크게 세계 속에서 인류 국가를 옮겨 보자. 이제 2002 한일 힙합 월드컵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 ... 아 으 노벨피 스포이집 2,000 김다영 나머지 인생을 받죠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돌아갈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테마적 통일도 언젠가는 실현시키고야 말겠습니다 경제 대국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같이 단결합시다 내일의 희망을 반드시 열심히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mmunic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